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남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흥시 으뜸성장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오아시스 1층 전시관이 지난 3월부터 2024년 대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흥시 남북권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건립 기공식이 개최됐는데요. 남북권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층에는 사무실과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복합적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존의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접근성 문제로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남북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유일무일 시흥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젝트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가 운영 중인데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 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는 청소년종합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는 시와 후 청소년 환경마라톤 대회와 시흥 전역을 탐험하는 으뜸시흥 대탐험 같은 으뜸필수 프로그램, 시흥의 11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7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으뜸 선택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는 으뜸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더욱 풍성해진 챌린지의 1차 모집은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차 모집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으뜸성장챌린지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우수 청소년들에겐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도 선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의도의 시민참여 문화예술 공간인 오아시스가 생겼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부터 함상전망대를 오아시스라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1층을 전시관으로 대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선의 외벽을 과감하게 개방해서 바다와 재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내부 전시장을 조성하고, 야외 테라스를 설치해서 바다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전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대관 신청은 시흥시 공유 플랫폼 시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동아리와 시민 등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고, 대관론은 하루 7시간 기준 2만 3천원입니다. 대관은 전시행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아시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